오늘은 건조기에 물티슈캡을 붙여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봐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. 여러분도 평소에 집에서 건조기를 자주 사용하시나요? 건조기를 사용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. 이렇게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지만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먼지통이 가득 찼을 때 비우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는데요.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활용해보시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닷슨 물티슈를 준비해주세요. 닷슨 물티슈의 캡은 화면처럼 벗겨내주시구요. 상표가 보기 싫다면 스티커를 떼어내주세요. 그리고 나서 테이프 등을 사용해 건조기 옆면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. 화면처럼 뚜껑을 연 뒤에 적당한 봉지 한개를 끼워줍니다. 그리고 나서 건조기 시트를 사용할 때마다 봉지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화면처럼 건조기 시트를 사용할 때마다 봉지에 보관해주세요. 이렇게 보관한 건조기 시트는 건조기의 먼지를 제거할 때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. 필터의 먼지를 제거할 때 물을 사용하면 배수구가 막힐까봐 걱정되고 청소기를 사용하면 먼지가 이리저리 날려 고민했던 경험 있으실겁니다. 하지만 부직포로 된 건조기 시트만 있다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. 특별한 것 없이 건조기 시트를 사용해 먼지를 제거해주세요. 건조기 시트는 부직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지 않고 잘 달라붙어 먼지를 제거하는 데 타고난 효과를 보일겁니다. 큰 덩어리를 제거한 뒤에 건조기 시트를 사용해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부직포 성분이 정전기를 일으켜 먼지를 잘 달라붙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줄겁니다. 깔끔하게 청소된 건조기 필터는 원래대로 다시 꽂아주시구요. 그리고 나서 건조기를 사용해보시면 건조시간이 짧아져 전기세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줄일 수 있을겁니다. 오늘은 건조기에 물티슈 캡을 붙여서 둘 수 있는 꿀팁을 알아봤는데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